선생님, 남학생이 물어봤어. 기념일은 어디까지 챙겨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기념일은 어디까지 챙겨야 돼? 기념일. 자, 첫 번째 주제. 기념일. 자, 기념일은 어디까지 챙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길래 어디까지 챙겨봤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투투까지 챙겨봤대. 22일? 중학교 때. 중학교 때 22일 뭐 이런 거 챙긴대요. 그래서 그거 너무 중학생적이다. 고등학생 때는 그랬더니 고등학생 때는 아직까지 안 챙겨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챙겨야 돼? 예를 들면, 좋아요. 100일 챙겨야 돼? 아, 100일은 챙겨야 돼? 자, 좋아. 그럼 200일은? 300일은? 그럼 300일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365일인데? 65일 만에 또 챙겨? 그럼 생일은? 챙겨요? 아, 좋아. 그럼 발렌타인데이. 챙겨요? 안 챙겨요? 화이트데이. 아니, 그대 오빠. 다 챙겨. 다 끄덕끄덕이야? 다 챙겨. 오, 대박이다. 역시 여자친구가 있어요? 내가 네 여자친구 할래. 나 좀 챙겨주라. 우리 요리 연애하자. 응, 응. 나랑 연애하자. 미안해. 자, 그래서 생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럼 대체 어디까지 챙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1년도 있고요, 2년도 있고요, 10년도 있고 이래. 10년? 내가 장난으로 그랬는데. 자, 내가 뭐라고 얘기할게. 그냥 이거 내 가치관이야. 근데 그냥 얘기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닌데. 나는 여러분이 그런 연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챙기세요. 다 챙기세요. 챙겨줄 만한 능력이 되고 챙길 만큼 마음이 쓰여주고 챙기고 싶어 하면 챙겨주면 돼. 그걸 뭘 정해? 그냥 챙겨주시면 챙겨주는 거지. 챙겨주면 되고 약간 이런 거야. 제가 얘기하는 기념일은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이미 나이를 한참 먹은 어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데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야. 그렇지 않아? 내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갔어. 가다가 어?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럼 오늘 기념일이야.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꽃이 있어. 그냥 꽃을 보자마자. 사주고 싶은 날이야.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 왜? 사주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럼 사. 하고 나서 여자친구 만났어. 하면서 뭐야? 꽃 뭐야? 우리 무슨 날이야? 오늘 며칠이야? 핸드폰 모습 디데이 막 찾아보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꽃 봤는데 너 주고 싶어가지고 샀어. 어? 그거 기념일이야. 그게 기념일이에요. 무슨 기념일이 꼭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딱 보다가 그냥 어?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봤는데 얼굴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좀 힘들어 보여. 그러면은 그냥 좀 잘 챙겨줘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뭐 죽집에서 죽을 사서 주든 뭘 해서 뭘 챙겨주든 아니면 내가 뭐 음식을 해서 주든 이런 식으로 챙겨주면 그게 기념일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연애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꼭 챙겨야 되느냐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어떤 사람과 연애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매일매일이 기념일이면 되잖아. 그치? 매일매일 만나면은 매일매일 만나면은 그냥 만나가지고 오늘 뭐하는 날? 오늘은 뭐해서 데이트한 날? 오늘 무슨 날? 그거는 여러분이 의미부여하기 다름이야. 그래서 이런 숫자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의미부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가치관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좋으면은 오늘 만나서 오늘 좋고 오늘 좋고 이런 거죠. 꼭 날짜를 다 세야만 된다고 한다면 날짜를 세는 게 맞지만 물론 연애 초기에 100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100일을 넘기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일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시간이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00일도 챙겨주셔도 좋고요. 특히나 생일은 잘 챙겨주세요. 생일 챙겨줄 때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생일을 챙겨줄 때 어머님 아버님 선물도 같이 주는 게 좋아. 내 여자친구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정말 작은 조각 케이크라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려주세요. 아니 그냥 너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워주셨잖아. 한 번 주면 되죠. 굉장히 오글거리지만 그냥 아니 그냥 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하라는 건 아니야. 막 죽으려고 그러지. 손가락 없어졌죠? 아니 그냥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챙기려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매일매일이 기념일 같은 그런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얘기해봤어요. 얘기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다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이런 얘기 정도 보시면 되겠다. 힘든 것 같아서 잠깐 쉰 거야. 연애하세요. 공부하지 마시고 건강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애하는 걸 나는 막진 않아. 심지어 학원에서도 연애 상담이 들어서 연애 막 하길래 난 하라고 그랬어. 하라고 그랬고 다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애이기를 그냥 응원하는 정도지 아니 서로 좋아 죽겠는데 어른 입장에서 하지마. 대학 가야지. 그게 되냐고. 마음이 자기 이성처럼 되냐고요. 안 되죠. 아니 나도 첫사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도 고3인데 미쳤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 안 돼.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다 하세요. 단 거기에 대해서 핑계거리 만들지 마시고 내가 연애해서 수능 망했어. 이런 핑계 만들 거면 아예 하지도 마. 그럴 거면 하지를 말고 단 연애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껏 연애를 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이거 여학생들이 있는 데서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제발 부탁인데 건강한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랑하시고 서로 마음과 몸이 다치지 않는 그런 좀 그런 연애를 하셨으면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연애할게랑 끝! 됐어. 아니 너네가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또 던져주면 막 할 수 있어. 뭐 없어요? 궁금한 거? 아! 남자가 여성한테 언제 반하냐? 궁금하지? 안 궁금한 거 말고. 갑시다. 전두환 가죠. 이 남학생 물어봐야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언제 반해? 여학생들한테? 언제 반했어? 되게 이뻐 보일 때가 있잖아 왜. 언제야? 그냥 말해봐. 어차피 여기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도 잘 안 나와. 이거 줘? 그냥 빨리 말해봐. 챙겨줄 때. 또. 없어? 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남자가 생각보다 외롭고 질투심도 엄청 심해. 여학생들이 질투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여학생들은 드러나는 질투가 심하지. 남자들은 뼛속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있는 진짜 완전 원초적인 질투심에 완전 불타 있는 종족이야. 그렇거든? 남자가 질투심이 되게 심해요. 남자들이 되게 챙겨주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맞아. 여자들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쪽지 적어가지고 뭐 챙겨주는데 그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다. 그리고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정말 별게 없어요. 정말 뜻밖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거. 예를 들면 진짜 이런 거다. 이런 거 있죠?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 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어 왔어?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 칩시다. 급식실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뭐 동아리실에서 만나든 만나서 얘기해. 얘기하다 갑자기 야 여기 너무 덥지 않냐? 갑자기 이렇게 목덜미를 보여줘.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맨날 머리 풀어서 이렇게 내리고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밥 묶음을 하는데 그 밥 묶음이나 이런 포니테일을 하는데 포니테일을 약간 높이 할 수도 있잖아요. 높이 포니테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만지는 그 모습에서 약간 성적 매력을 느껴. 이건 동물적인 감각이야. 이건 맞아.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그래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보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 그런 친구가 내 앞에서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묶는다? 이거는 동물 본능적으로 이런 얘기해도 되나? 자, 수컷과 암컷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암컷이 성적 매력을 표출하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사람이 급소잖아요. 목이랑 이런 건 급소거든. 목이랑 가슴 이런 옆구리 이런 건 급소야. 그걸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 있어. 이건 의식하는 게 아니고 본능이야. 내가 너한테 마음을 열 준비가 됐어. 나 너한테 호감이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내가 마음을 열어주는 거야라고 보는 거고 실제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냥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야. 어디서 본 거야. 그리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성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이렇게 보죠. 근데 조금 관심이 있다. 일단 몸을 기울이고 같이 얘기를. 그냥 그런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렇거든.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반하는 포인트는 정말 별거 없어. 그냥 그런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어느 순간 딱 봤는데 그냥 되게 이뻐 보일 때.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맨날 체육복만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교복을 입고 왔는데 그냥 이뻐. 그럼 결론은 남자는 이쁘면 좋다. 그런 건데 그 이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학생들 반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남학생들 반에서 애들끼리 얘기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애들끼리 급식실 갔다가 와서 하는데 밥 먹는 거 봤는데 엄청 귀엽지 않냐. 뽈떼이 이렇게 빵빵하고 너무 귀엽지 않아. 뭐래 병신. 지내끼리 얘기해. 엄청 귀엽잖아. 저거 봐. 뽈떼이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런데 반하는 거야.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별거 아닌 거에서 반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 되게 단순한 동물이고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되게 외로움 많이 타는 동물이고요. 질투가 엄청 심해요. 질투심 유발하려고 일부러 건드렸다간 끝장납니다. 질투심 건들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해주면 남자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남학생들이 있으니까 남학생들은